오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최대 8도가량 낮아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은 광주 27도, 순천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걷옷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성 11도, 한평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여수 27도, 광양 30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기온 24도, 영암 26도, 장흥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원바다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미터로 다소 높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시작된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